또 수나? 응?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지? 아니 내가 그걸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응 그러니까 좀 더 진지하게 게임에 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기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진지하게 했어 나 진지하게 했는데 오빠 나한테 화내고 그런 모습 보는 거 나 너무 싫어 아니 그 내가 일단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요새 무슨 일 있어? 내가 그냥 오빠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아니 내가 말하고 있잖아 잠깐만 나도 얘기 좀 하자 그래 응 또 그러다가 나중에 또 초심 드립하고 만원씩 던져주고 가면 알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어? 입에다가 의성매직으로 틱틱크리고 그럴 거 아냐? 현순아 응? 일단 게임을 얘기하잖아 어? 일단 화 안 낼게 그래 어? 내 화 안 낼 테니까 어? 내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낼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고 알았어 우리 우리 김도 오빠 화이팅 어? 그래 전순이 화이팅 화이팅 이번엔 이기자고 뭐 아 나 갑자기 어? 아 뭔가 되게 소름 돋는데 아 왜이렇게 이상한지? 아아 여보세요 어 야 파티채스로 가자 안녕하세요 아나가 있고 리퍼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하고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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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내서 화내서 되게 잘 될 수는 없어 그냥 나만 그만 대단해 로드오구요 살짝 빠지고 가봅시다 리퍼 들어왔어요 이야 하나 나오면 이 쪽 건물 밑에 리퍼 너무 썰리는데 일단 빠집시다 야 화물 안 막아? 아아 화물 막아주세요 맞아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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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오고 오른쪽 봐 오케이 자 다리 밑에서 막읍시다 여기가 유리해요 라인 옆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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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격하고 ững 아아 하물이 오오옥 저쪽에 돼지새끼가 너무 많은데 띄와이어게 하겠다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자 옆에 돼지 돼지 오른쪽에 돼지 궁 썼어 또또리는 부산사람이에요 소리넘벽 있어요 네 셧어빼시죠 정 먼저 숨겼습니다 소리넘벽은 리퍼 환불이 리퍼 강렉허 파셨고 아 진짜 안 파Happy 리퍼蒰被 Creed 리퍼 불쌍고요 아 이거 안 움직여 자자 제대로 놀아보자 날아간다앙 할머니 여기 왔다 좋아 잘 맞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잘못했어 그래 어 오빠가 잘할께 자 느낌이 뭐지 자자 자리야 조심 지금 차지 마야되었어 무접당한다 자 1분 남은 날아간다아 오오오오 오오오 야 1포 1포 오케잇 리듬의 사림자 자 50초 내가 뒤에서 궁 터트릴게 애들 들어오면은 생명력 쭉쭉 올려주고 내가 간보다가 뒤에서 궁 터트릴게 오케오케 지금 소리방울 준비했고 걔네들은 뒤에 등이 없지 이뻐 궁 조심 딸피 오케잇 리듬의 사림자 해냈어 와좋아 자리좋아 생명력 쭉쭉 올려줄 수 있어 너프의 못이지 오케잇 뭐야왜 아무도 안죽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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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야되요 오우 잘했어 잘했어 응 빠르게 썼어야되는데 아아 야 이거는 이걸 지면은 어 진짜 어 그냥 컴퓨터 그냥 어 고철 수집 어 팔아야 돼 그냥 질 수도 없어 뭐하지? 갱지 할까? 아 갱지 누가 골랐네 뭐야 이거 보이스 다 듣고 있었어? 어? 보이스 다 듣고 있었어? 아이 좀 쪽팔린데 야 똥순아 똥순아 내가 라인 할까? 내가 탄다 그냥 타는데 바스 할 거면 딴 거 한다고? 하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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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질 수가 없잖아 아니야 이거 바스 좋아 여기 문 바로 앞에 오른쪽에 뭐 숨었음 어 저거 저거 뭐야 저거 간다 이거는 화물에 처음에 타는게 중요한게 아니야 아 이 형탈이 없네 자자 밀자 밀자 조금만 밀면 돼 시메트라 그 시메트라 승관이 동기 박으면 겐지님이 좀 빨리 컷 해주세요 그거 일단 화물 밀게요 그래 자 근데 스프러야 아직도 그건가? 어 오케이 오케이 돼지 잡어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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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피아 돼지 잡어 아이고 아이고 비타 5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블루 섬 수밖에 없어 괜찮아 괜찮아 아 스프레이가 좀 지나갔네 자 돌친 안 쓸게요 안 돼 아 저 돼지 보소 망치가 내가 된다 하아 뭐야 자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모여서 생명력이 좀 올려주고 생명력이 좀 올려주고 어우 저기 바스 바스 봐라 바스 국무기가 어디로 갔지? 아니 국무기 하면 맞을법 했는데 이상하다 아 방금 궁이 좀 어디로 갔어 지금 빨리와 빨리와 데려갈게 자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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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반복 준비를 했어 디바 해야겠다 오케이 겐지가 썰었고 궁 있어 궁 아이고야 몰라 나 죽여 왜 야 디바야 애야 저거 저거 잡으러 가자 저거 흐으으 으윽 으윽 엄마 쪘어 김 어 뱀 현 Guy 끝 좀 남았어 리퍼 리퍼 넌 내가 죽인다 너는 뼈 뼈 뼈 뼈 아 자 나 소리왕국 죽겠어. 마지막으로 다 몰려갑시다. 바스티언 오른쪽에 있는거. 자 마지막 기회. 죽지 말고. 버티고 버티고. 마지막 기회에요. 바로 소리를 바로 줄게요. 들어가세요. 다 죽여야돼. 와아. 역수에 보시든가. 아 로드구 잡았다. 죽어어! 업닉 죽어어! 흐흐흐흐흐흐흐. 아 이걸 못주는거야? 소리만. 이건 거짓말이야. 수수가 미들이야. 흑캔비! 흑캔비! 아 근데 0대0이네 뭐가 좀 바뀌었나보다. 아 패배네? 이끄러워 모서보트 만졌다 일메의 춤을 폭발시켜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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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내가 웃혀지잖아 내가 말할게 할 것 같아 진짜 진정한 필요가 있으려면 진정한 필요가 있으려면 진정한 필요가 있으려면